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9월 모평 주요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에 대한 총평은 따로 촬영을 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문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 문제는 오랜만에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 문제를 출제했는데 두 번째 기출이죠. 올해 6평에도 다인자를 내고 9평에도 다인자를 낸 걸 보면 올해 수능에 다인자를 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비는 잘 해봐야겠죠. 14번. 다음은 사람이 유전형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형질기역은 세 쌍이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조건. 형질 니은은 유전자 이, 한 쌍이 관여하는 단일인자 유전, 완전호성입니다. 과거 평가 문제의 경우에는 단일인자 유전이 불안정호성이었죠. 마지막 조건. 기역과 니은의 유전자형이 편의상 4성 잡종이라고 부를게요. 4성 잡종인 부모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량이 11가지, 그리고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이런 게 나왔다. 현재 이 문제는 ABD가 기역에 관여하는 세 쌍이고 E가 니은에 관여하는 단일인자 유전. 지금 여기서 기역과 니은이 연관일 거냐 독립일 거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표현량 가지수와 유전자형을 둘 다 줬다는 것은 이 두 개를 다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지. 기역과 니은이 독립이라면 니은 교배에서 자손의 표현량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표현량 가지수가 2의 배수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표현량이 11가지니까 기역과 니은은 연관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니은 유전자인 E와 ABD 중에 몇 개나 연관된 거냐에 따라서 두 염색체에 나뉘어 있을 거냐 세 염색체에 나뉘어 있을 거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그런데 생각해봐요. 자손의 유전자형이 이런 걸 줬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의 연관은 동일하겠네. 어떤 형태로? 상인 형태로. 따라서 한염색체 교배에서 나오는 유전자형이 최대 세 가지일 테니까 연관 형태가 부모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한염색체 교배에서 표현이 된 후 최대 세 가지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두 염색체에 나뉘어 있다면 한염색체 교배에서 표현량이 최대 세 가지니까 표현량 가지수는 3 곱하기 3으로 최대 가지수가 9가지밖에 가능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11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이런 논리로서 두 염색체가 아니라 세 염색체에 나뉘어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바로 풀이를 할게요. 그리고 부모의 연관 형태와 대문자 수를 환산해보면 라지 스몰이 일빵 그리고 일빵에 일빵 똑같은 거예요. 연관 형태가 같기 때문에 부모는. 이렇게 되는 거지. 단일인자 다인자 유전에 연관된 염색체를 편의상 1번이라고 하고 요거 2번 요거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쪽 교배에서 2바에 1과 2가 나오잖아. 그리고 스몰이 2는 0이죠. 1번 교배에서 표현량이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어떤 하나가 두 번 나온 거야. 근데 이제 2바 1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비값은 2대 1대 1인 것이고 그리고 2번과 3번 쪽은 합쳐서 생각하면 되겠죠. 6평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계산 문제를 평가원에서 다 검증하라고 출제하지는 않거든. 기존의 기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섞어서 내니까 잡종 교배 시 두 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립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0, 1, 2, 3, 4. 다섯 가지가 나오고 그 비값은 1, 4, 6, 4, 1 이렇게 나오잖아. 함께 해왔던 친구들은 이제 뭔 얘기인지 바로 캐치했을 거고 이 해설 강의로 저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누적되었던 정리, 킬로로직에 대한 거를 지금 바로 쓴 거거든. 처음 만난 친구들한테는 양해를 구할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밑에 질문지에서 기업관인의 표현량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부모의 표현량은 결국은 2바의 대문자 3이잖아. 그래서 2바의 대문자 3이니까 이렇게 만나면 3이고 이렇게 만나면 3이지.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4 4분의 2 곱하기 16분의 6 따라서 정리하면 그래서 2바 3은 4분의 1이 나온다는 거지. 함께 해왔던 친구들은 이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을 우리가 한두 번 연습한 건 아니잖아. 고난도부터 쉬운 것까지. 그래서 실제 이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한 2분 정도 내외로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역분들은 아 이런 유형을 2분 전으로 끝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수능에 만약에 다인자가 나온다면 첫 번째 가능성 다인자 유전을 단일인자와 함께 가계도로 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이미 수능으로 다인자 2개를 냈는데 독립으로 낸 바가 있거든. 다인자 2개를 연관으로 낼 수도 있겠고 뭐 여전히 6평을 반영한다면 돌연변을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다인자의 훈련은 충분히 사설 문제로 가능하거든 현재 시점에서 기출이 많진 않지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저항과 꾸준히 다인자에 대한 훈련을 하시면 대비는 충분히 된다라는 거 이번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검증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제 그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